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24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0 교통사고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교통사고장애인 중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재활과 자립에 성공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재활상 수상자로는 김교인 부산 남구지회장, 이원자 서울 광진구 지회장, 권호걸 옥천군 지회장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장애인을 위한 복지단체로 교통사고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사고 Sid這邊 한편 한국교통사고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와 함께